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그 인터넷으로 보는데 화질이 전해보다 훨씬 좋고 어 네 지금 네 지금 그 21세기 코트 정경인데요 지금 네 운동시설도 네 아 요거는 저 옛날 건데 어 이걸 채싱 버전으로 내가 자료를 못 줘 가지고 옛날 기구네요 아 요것도 이제 안에가 뭐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신경 써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못 줘 가지고 옛날 거네요 이건 한 5년 전 6년 전 요건 저희 뭐 홍보를 이렇게 pt 뭐 6만원인데 3만원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트레이너들이 어 어 지도해 주는 그 가격입니다 네 뭐 앞으로도 대회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박경민 선수랑 해서 내내는 저렴하게 해서 그 더 그런 종을 할 수 있도록 이거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아 아주 좋죠 네 광고 같은 광고 하실 거 있으신 분들도 스컷이 관련돼서 든 내내 스컷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우리 스컷이 하는 분들이 쓰실 수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거 그렇죠 취급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홍보도 하시고 그 스컷이 인들이 소식 저희가 뭐 남입니까 아 그럼요 같은 우리 스컷이 하시는 분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논의 지 많은 신청 바랍니다 4 4 4 4